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가 외계 행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실험을 세운 방법이다. 가설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이러한 실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밝기 측정 장치를 두고요. 전구를 우리는 항성을 대기로 해서 대신으로 해서 전구를 가운데다 둡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빙글빙글 회전대를 통해서 빙글빙글 돌리는데 A와 B를 돌리게 되는 거죠. A와 B의 거리는 각각 15cm와 15cm로 동일해요. 그래서 항성으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공정 궤도를 갖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크기의 차이죠. 크기의 차이, 이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밝기 측정 장치에서 밝기가, 항성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값을 보게 되면 A에 의한 밝기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밝기의 변화는 작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느냐 자, 우리 식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행성의 지름, 반지름 혹은 행성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찾으면 2번이요. 외계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지금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결과값과 그 다음에 실험 설계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